보이스피싱 범죄정부 합동수사단이 어제 2022년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7개 기관 소속 전문인력 50여 명이 근무 중인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최근 진화 확산하는 양성이라며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시민들에게도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경찰청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 코난을 설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